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6시 45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합법적인 투표로 계산하면 내가 이긴다.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표를 불법적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우리로부터 선거를 훔쳐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나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편선거대회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자신이 패배할 경우 선거에 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여론조사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엉터리였다 하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 물결 이른바 블루 웨이브는 없었다. 커다란 레드 웨이브 공화당 지지 물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제 국민의 당이고 포용의 당이다. 엉터리 여론조사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집에 머물게끔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기록적인 숫자를 기록했던 우편 투표를 부패한 제도로 부르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표를 훔쳐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좀 긴 분량입니다. 입장문을 여러분께 전문을 제가 입수를 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이 전문을 보니까 원글을 보고 읽는 것보다 좀 말이 중언 부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텍스트 A4 용지 한 6장 분량 되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인에게 미국의 선거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해서 미국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법적인 모든 걸 인정하면 법적인 기준에서 저는 쉽게 승리를 굳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투표를 반영하면 다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를 지금 이겼습니다. 폴로리다도 그 중 하나고요. 인디에나와 오하이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승리를 굳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역사적인 투표로 이겼습니다. 그래도 예상 전망치를 빗나간 곳도 많았습니다. 여론조사가 강과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잘못된 점도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못 보대된 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상원도 이번에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원선거에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켄터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과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원에서도 한 번도 단 하나의 레이스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원선거에서도 새로운 의석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공화당의 여성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조명된 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라틴, 아시아계 그리고 아프리카계, 아메리칸, 흑인, 미국인들 포함해서 우리는 다양한 인종들이 저희 공화당을 이끌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하원 선거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정답이 되었음을 우리는 올해 선거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여론조사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여론조사가 잘못 사용된, 악용된 경우는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조 바이든 후보보다 5%포인트 폴로리다에 앞서갔고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큰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더 많이 쥐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큰 표차로 이겼죠. 그리고 4%포인트로 어하이에서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터는 바이든이 한때 17%포인트로 앞서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또 비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팩트를 억누르는 여론조사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지역에서 많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돼야 할 참관인들이 여러 선거사무소에서 지금 허용되지 않아서 그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각 선거사무소에 참관인들이 배치되지 않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투표와 개표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졌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패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부정부패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우편투표들이 발견된 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노스카르나에서도 우리는 앞서서 굉장히 큰 퍼센트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기고 있지만 뒤늦게 법적으로 잘못된 이 표들이 반영되면서 그 표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0만 표차로 펜실베냐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펜실베니아의 뒤늦게 투표 시간이 마감된 뒤에 들어온 투표들을 계속 더하기 시작하면서 격차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이곳에서도 제가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다가 그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지금 조지아주 일부 카운티에서도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 4시간 동안은 또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미시간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큰 대성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미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시간을 비롯한 모든 경우에 저희가 큰 표차로 애리조나에서도 큰 표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뒤늦게 반영된 투표들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애리조나에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리조나에서도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정부패가 이번 선거가 부정부패가 훔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부정부패로 이 선거를 우리로부터 훔쳐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랑과 지지 열정 이처럼 많은 사랑과 지지와 또 열정을 미국인으로부터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선거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굉장히 선거의 진실력이 훼손된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그래서 참관인들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표 과정을 참관인들이 지켜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관인들이 개표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대방 측은 사기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성을 띈 그런 상황도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상황이 곳곳에서 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이래 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가 들어와야 된다. 모든 투표가 도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던데 우편 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부정 투표가 있었죠.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아이디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우편 투표 용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점들도 지금 굉장히 부정 부패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편 투표 용지가 보내진 것이죠. 이런 부정 부패도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 투표에 담기는 이 사인 그 사람의 서명이죠. 이 사인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도 지금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명확하게 모든 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팩트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입니다. 저도 펜실베니아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펜실베니아에서 3일 뒤에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개표하고 있는데 그 소인이 찍힌 날짜나 이런 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착한 것들도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트로이트도 굉장히 선거의 진실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리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개표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선거 사무소 안쪽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개표 과정이 비밀리의 투명성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관인들도 거기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관인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금 디트로이트 선거 사무소 측에서 못 보게 하면서 모든 개표 과정이 잘 감시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아를 비롯해서 여러 경합조에서 저희는 상황을 굉장히 잘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여러 경합조에서 갑자기 나타난 투표용지들 때문입니다. 바이든 후보 지지표로 나타난 것들이 나중에 뒤늦게 나타난 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투표, 법적 개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불법적인 투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확인되지 않는 이 미스터리한 투표 이런 것들이 없고 법적으로 증명된 투표들만 개표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진실성이 있는 그리고 진실성이 반영된 모든 사실이 반영된 선거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길 겁니다. 미국은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길 것으로 굉장히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가장 최고 법원이죠.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우편 투표가 큰 참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왔는데 이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큰 스케일로 지금 목격을 하고 있고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최대한 빨리 모든 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게 대법원으로 가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이었습니다. 이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여론조사가 잘못되고 있고 가장 큰 것은 지금 우편 투표. 우편 투표가 들어오는 뒤에 이게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사인이나 이런 것도 대조하지도 않고 그리고 창관인들도 배제된 채 일부에서는 투표 개표가 시작됐다. 또 특히 창관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표가 시작됐고 이게 시간이 지난 우편 투표. 도대체 언제까지 왜 들어와야 하는지 그걸 명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우표 투표 때문에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선거구에서 지고 있다. 이건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불법 투표, 부정행위 투표를 사기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에 가야 된다 하는 걸 봐서 이 선거에 트럼프는 불복을 하고 이 선거 결과를 불복하고 정확하게 연방대법원에서 판정해 줄 때까지 이 선거 결과에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 선거 자체가 지금 이 선거 자체로는 어느 선까지가 합법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불법이라는 걸 명확하지가 않다. 지금 트럼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개표에 불법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한국에서도 말이 많았던 부정선거가 드디어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 우편 투표. 우리도 사전 투표에서 많은 문제가 되게 됐죠. 사전 우편 투표에서 문제가 되게 되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이 선거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새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오늘 아침 속보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이든이 이겼다고 하는 주에 대해서 모든 선거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전 투표가 들어옴으로 해서 선거 결과가 완전히 역전되는 이 상황을 트럼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 결과를 갖고 바이든이 승리했다. 트럼프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승복할 수도 없고 선언했어도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국의 선거는 사상 초위로 대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시 한 소식은 다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경TV였습니다.